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였습니다. 당연히 출구조사라는 것은 당일투표결과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개표하기도 이전인 사전투표결과와 당일투표결과를 모두 다 종합해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너무나 정확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방송 3사가 어떻게 사전투표결과까지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인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전에 미리 셰팅된 결정된 방송용 선거 데이터가 방송사 측에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 10월 1일 날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는 4.15 총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치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 소스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사들은 당일투표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놀랍게도 4.15 총선에서 방송 3사는 모두 민주당이 153석에서 178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더 많은 득표를 기름해서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전방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에 대한 아무런 결과치를 모르고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 3사가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것일까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 점 역시 선거조작 또는 부정선거의 의심을 불려익히는 대목이라는 점입니다. 인재영 기자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월 21일에는 또 희한한 방송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4.15 총선의 악목을 부르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번 사고는 YTN 대선 선거 준비 방송입니다. 인재영 기자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YTN 대선 선거 방송 이재명 당선으로 화면 채팅이란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YTN이 이번 대선 선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재명 당선으로 결과치를 채팅해서 노은 정황이 포착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은 2월 20일 자사의 프로그램 시민데스크 에필로그 Y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방송을 준비하는 YTN의 어벤져스 선거단을 조명했습니다. 문제는 YTN이 이 프로그램에서 선거 방송을 준비하는 방송사의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YTN 선거 방송 사무실은 온통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설정을 해놓은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YTN이 이번 대통령 선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확정해놓은 화면이 잡혔습니다. 화면을 분석해보면 서울 성북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48.6% 윤석열 후보가 39%라고 표기된 것이 보입니다. 또한 서울 종로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50.5% 윤석열 후보가 38.9%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화면에는 이재명 후보가 49%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확정되는 화면도 만들어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YTN이 테스트를 위해 준비해놓은 화면이라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미심쩍은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흘릴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 관련 방송사 출구조사 의혹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시청자 제보의 바탕을 두고 내놓은 주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공병호TV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과 가진 인터뷰를 2021년도 7월 21일에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4.15 총선 조작 시리즈 3 개표방송은 사기였다는 겁니다. 개표서에서 표를 집계한 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방송사에 통보되면서 그때 비로소 선거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는 방송사 개표 결과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방송사 개표 결과가 먼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를 따라서 개표 상황표에서 집계된 후보별 득표율이 뒤를 따라가는 이해할 수 없는 기한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래프에서 회색입니다. 이것은 방송사 발표 수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입니다. 개표 상황표와 공포 수치 누적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푸른색 개표 상황표가 방송사 발표 결과 회색보다도 앞서 나가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표 상황이 끝난 다음에 방송사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푸른색이 끝난 다음에 회색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방송사 발표 개표 결과인 회색이 개표 상황표인 푸른색을 앞서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발표한 것을 따라서 개표 상황표에서 집계된 후보별 득표율이 뒤를 따라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방송사 내부에 시간대별로 미리 만들어진 방송사 발표용 개표 결과 회색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누군가가 방송사 발표율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율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강서구에서 출마한 진성준 민주당 후보와 김태우 미래당 후보 사이에 방송사 발표 자료와 실제 개표 상황표를 시간대별로 작성한 한 시청자의 제보에 의해서 바로 바실리아 TV가 방송을 한 겁니다. 우선 첫째 보시죠. 맨 위의 회색은 진성준 후보의 방송사 발표 자료입니다. 바로 아래의 푸른색이 진성준 후보의 개표 현장에서 집계되는 개표 상황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의 회색이 푸른색을 앞서가는 겁니다. 방송사 자료가 진성준 후보의 방송사 결과가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발표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래 두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노란색은 김태우 후보의 방송사 발표 자료입니다. 바로 아래의 붉은색이 김태우 후보의 개표 현장에서 집계되는 개표 상황표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붉은색보다 먼저 발표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송사 발표가 있고 이것을 마치 뒤를 맞추듯이 개표 상황표에 개표 현장에서 집계된 결과가 발표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개표 현장에서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한 다음에 작성하는 개표 상황표와 다른 방송국이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시간대별로 미리 작성된 후보별 득표율 선거 데이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케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선거 공정선거 관련해서 방송용 선거 데이터 방송용 후보별 득표율이 있었다는 의심이나 의욕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YTN의 대선 방송은 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우려를 하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벌이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방송용에 방송에서 선거 방송을 할 때 발표되는 후보별 득표율은 반드시 뒤에 와야 됩니다. 뭐가 먼저 와야 되는가 아니까 개표소에서 집계가 마친 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 상황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그것이 방송사에 통보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4.15 총선에서 강서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마 강서구 지역구에 관찰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뭔가 아니까 방송용 후보별 득표율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각 후보의 누적된 그런 후보별 득표율이 뒤를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의심이나 의욕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고 다 덮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3.9 대선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국가라면 문제나 의욕이나 의심이 생기면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런 점들이 이번에 YTN 대선 준비 방송을 보면서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뭘 딴 일을 꾸미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